네, 임진주 씨 오늘 기저귀 결혼 하실 일이 뜨거워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오늘부터 음악계를 은퇴합니다. 아, 그러면 아직 데뷔도 하기 전에 은퇴를 선언하시는 건가요? 아, 데뷔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 그러신 겁니까? 자, 한 말씀 마지막 남겨주시죠. 제가 내일 공연에 가서 마이크를 다 뽕여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해배상을 또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 그거 우리 아빠가. 아, 그러면 어디 가서 안매장 당황하시겠네요? 네, 그럼 오늘 고별 방송이 되겠군요. 그럼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See you at Heaven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할아버지, 아빠가 의상이에요. 요즘에 드롭 수준이랍니다. 드롭다자 얘들아. 드롭이 가격을 하나당 약 20만원. 이거는 이렇게 긴 드롭은 80만원. 무뚝한 드롭은 이거 100만원이고요. 조그만 거. 아, 맞아요. 이거 잎석이 무늬가 다르죠? 무늬가 다른 것마다 또 가격이 달라요. 이렇게 여기 여기 뭐라고 써있어? 여기 여기 뭐라고 써있어? 아이, 몰라. CO2 이런 거는 한 20만원이고 여기 로데라고 영어로 써있는 얘는 외국산이야, 외국산. 아, 드롭다. 하나씩. 요즘 드롭 시즌이에요. 나무의 마녀였네. 똑똑똑똑. 오늘 기저희가 기원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오늘부로 모든 음악을 때려칠 겁니다. 어, 그러면 벌써 어, 뭐지? 어, 아이, 말 못하겠다. 뭐, 뭐, 홀? 아니, 저거. 그, 시작하는 거. 가수들 시작하는 거. 가수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기 전에 은퇴를 하는 거냐고. 아, 데뷔, 데뷔. 아, 다시, 다시. 여기 아저씨가 지금 카메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일곱 대와 놀고 있어요. 여기는 메인 로스 마이크. 그리고 이거는 종윅 마이크들. 그리고 저기는 컨덴서 마이크들 한 세트분이 네, 다섯 세트분이 있고 여기는 레코더와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끝났어. 이거 가지고 뭘 할까요? 엿바 까먹어요. 여기는 나머지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가져가야 될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엿 회사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재미있는 레코더들이 있고요. 얘도 있습니다. 끝. 자, 한마디 하시죠. 저는 이걸 치우면 그 동시에 바로 집을 떠날 겁니다. 같이 가. 내일 햄버거 여덟 개 콜? 여덟 개 콜. 점심, 간식, 저녁 간식. 도전. 콜라 4리터. 아니, 콜라 1이나 1.5리터. 도전, 진짜. 아, 맘대로 해. 도전, 오케이, 오케이. 손 토하겠다. 아니, 햄버거를 그러면 마음도 칠셔야 돼요. 아, 그래? 아니, 그리고 그냥 두 개 사서 두 개 먹고 저녁 먹을 때 배달 시키자. 안 돼, 배달 안 돼. 왜? 아니, 아니, 무대 안에 말고. 공연장 안에 말고. 밖에도 안 돼.